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필라입니다 오늘은 밥순살 곱게 해서 감사하게도 순살게장이랑 새우장을 이렇게 협찬해주셔서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진짜 게장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곱다고 알레르기가 생긴거에요 그래서 게장을 너무 좋아하는데 게장을 누가 쭉 짜주는 많이 못먹었었어요 근데 이런 순살게장은 먹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잘된거에요 진짜 원래 간장게장 또한 리필도 가고 그랬었는데 깜짝이 깜짝이 알레르기가 생겨졌구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밥이랑 여기는 송면 요게 한번 만들어봤어요 이것저것 그래서 지금 너무 설레요 일단 요 먹방 유튜버들이 이런 코에다가 이게 담아먹던데 이건 사실 주걱이거든요 이제 먹어볼게요 일단 약한거부터 간장순살부터 먹어볼게요 오 오 예스 제가 이런거 잘 못해가지고 오마이갓 진짜 이 순살로 발라져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게 100%수자법으로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저는 사실 뭔지 모르지만 위생적인 애썩 인증시설에서 제조했다고 하니까 그런것도 걱정마시고 드셔도 될거 같아요 청양고추도 올려서 먹어볼게요 게장은 다섯가지 맛있거든요 간장맛 양념맛 매운맛 마라맛 불지옥맛 이렇게 있고 새우장은 간장맛 양념맛 불지옥맛 마라맛 이렇게 있는데 제가 매운걸 잘 먹어서 약간 걱정돼요 일단 이번에는 간장새우장 먹어볼게요 오 오동동스 뭔가 술술 넘어가는 건 게장이 더 좋고 순살게장이 더 좋고 고톡고톡 씹어먹는 맛은 새우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는 양념 순살게장 먹어볼게요 양념 미쳤다 양념 미쳤다 요거는 매운맛이거든요 약간 떨려요 제가 매운거 잘 먹어서 그리는거 듬뿍 매운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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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괜찮은데요 고톡 씹어먹은 오동동안 새우 이렇게 넘맛이 Może행복해요 그리고 이게 냉동보관하면 1년동안 보관 가능하대요 저같은 자취생일 1인 가구는 이 보관기간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혼자 모신 분들은 꼭 알거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간장이 조금 더 간이 세서 간장은 밥을 많이 먹어도 되겠어요 이래서 밥순삭 밥도둑 확실히 저는 맵칠인데도 매운맛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진심 밥순삭이다 이게 밥 두 그릇이고 이게 소면이 인분인데 저 진짜 다 먹을지도 모르겠어요 안돼 제가 좀 등치는 커도 대식가까진 아니라서 막 그렇게 많이 먹는 스타일이 아닌데 이건 제가 제로 음료 중에 제일 좋아하는 단무지에요 탐스입니다 탐스레몬 최고 이어컨도 빨리 먹어봐야겠네요 이거는 이제 소면에 마라 새우장 마라 순살게장 불지옥 새우장 불지옥 순살게장 제 맵질이 너무 무서워요 한 번 비벼볼게 비주얼이 무시무시 비주얼이 무시무시 곰팡 방금 불지옥 새우장을 먹은거 같거든요 괜찮은거 같기도 하고 불지옥 순살간장게장 먹어볼게요 소면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배추 까고싶어요 어 불지옥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아닌가? 이번에는 마라 먹어볼게요 마라새우 약간 한국식으로 해석한 느낌 이것도 맵다기보다는 약간 혀 안이 얼얼해진 느낌 저는 생각보다 매운거 잘 먹나봐요 괜찮은데 노른자를 3개를 넣어서 덜 매운거 같아요 아니요 아니요 매워요 매워 죽겠는 맛은 아닌데 입안이 엄청 매콤하고 얼얼해요 불지옥이랑 같이 먹어도 그런거 같은데 저는 매운맛 까지가 좋은거 같아요 확실히 매운거 잘 드시는 분들은 불지옥도 괜찮게 드실거 같아요 저는 불닭볶음면도 소스 다 넣으면 좀 많이 매워하는 스타일이에요 은근 맵지 뭔가 참기름 넣으면 궁합이 잘 맞을거 같은데 밥이랑 먹는거는 끼니같고 소면이랑 먹는거는 안주같아요 저는 간장이랑 그냥 양념 매운맛 요렇게가 좋아요 뭔가 최애는 저스트 양념 같은 느낌 저스트 양념 순살이 제일 맛있어요 전 지금 이거 진짜 이렇게 똑딱일거 같아요 이거 만약에 이거 사고 싶으시면 여기 밑에 쇼핑 태그에 바로 데이즈니까 그 링크 타고 구매하시면 저희에게도 아주 소정의 이득이 감사합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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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인을 6월 21일에서 23일까지 하니까 이 1 2 3 3일 동안 새콤해 놓고 구매하셔야 입니다 자취할 때 새우장 너무 좋아해서 엄마한테도 자주 사달됐거든요 앞으로는 여기 밥순사 꼭 계약거 사달라 하려구요 그리고 이 고추 꼭 넣어서 드세요 진짜 식감이 아삭아삭하게 씹히는 식감이 있으니까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아삭아삭 아니 요즘에 너무 더워서 ASMR 촬영할 때 너무 힘든거에요 저기 제 방에 에어컨이 있거든요 방에 에어컨 들어 놓고 시설에서 촬영하니까 좀 시원한 것 같아요 에어컨 소리도 별로 안 들어가고 뭔가 저만의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아 김을 가지고 먹어볼까요 김에 싸먹으면 훨씬 맛있을 것 같은데 김 끼리김 김 무조건 같이 먹어야겠어요 에어컨이 고기까지 먹어야겠어요 에어컨지만 고기 클리어 했습니다 고기가 좋아 김조합 김조합 미쳤네요 김조합 말고 김조합이요 부산에서 태어나서 그런지 뭔가 고기보다 해산물이 더 좋아요 삼스레몬 조합까지 삼위일체네요 삼스레몬 조합까지 삼위일체네요 삼스레몬 조합 김이랑 같이 먹으면 훨씬 맛있어 백보 백보? 아니 백백 김을 먼저 하나 올리고 안에 넣어두고 고기 먹겠어요 저희 엄마 아빠가 몸 기절하겠어요 저 이렇게 많이 먹는거 싫어하시는데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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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면리 제가 지금 밥을 한 고기 반을 먹었거든요 또 면도 먹었고 또 먹고 싶은데 사실 제가 엄마 아빠가 기절할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제가 저녁에 저녁에 남은 걸 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자취생 스타일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 팀도 가끔 찍어서 올리는데 제가 먹었으면 좋겠는데 요리 같은 거 음식 같은 거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잘 자요 잘 자요 안녕